음악 물가 상승으로 업체들 사이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양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 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금이 주별로 큰 격차가 나 대영주는 4천 달러 이상 소용주는 3천 달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 부부는 170만 달러의 소득을 올려 바이든 대통령 부부 61만 달러보다 3배나 더 벌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시키고 있는 연방정부의 조치가 연방지법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를 고립 약화시키는 새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양과 핵심 성분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 플레이션이 기업들 사이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에는 민감하지만 용량과 성분까지는 일일이 체크하지 않은 성향을 이용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숨겨진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물건 구입 시 더 꼼꼼히 비교해야 가격 결정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들어 즐겨 먹던 과자의 양이 준 것 같다면 의심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매운맛 도리토스의 양은 9와 4분의 3온스였지만 2월 22일부터는 가격은 유지한 채 9와 4분의 1온스로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슈링크 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슈링크 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는 걸 말합니다. 회사가 이런 전략을 쓰는 이유는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요즘 업체들은 가격은 올리지 않으면서도 영업이익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을 줄이는 방법 대신 품질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가가 비싼 설탕 대신 싸고 단맛은 더 강한 액상과당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포장지를 바꾸거나 한정판 제품을 만들어 가격도 올리고 양도 줄이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36개들이 오리지널 오레오의 가격은 3달러 69센트였지만 한정판의 경우 24개들이가 4달러 59센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포장지를 바꾸거나 양을 줄이는 일은 모험입니다. 포장 방법이나 양이 바뀌면 생산 라인에 변화를 줘야 하고 이를 눈치챈 소비자가 갑자기 등을 돌릴 위험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충성 고객이 많아 자신들에게 가격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제품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어설프게 눈속임을 시도했다 문매를 맞은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특이한 삼각기둥 모양의 초콜릿 토블론은 지난 2016년 양을 줄이기 위해 삼각기둥의 간격을 버려 생산한 적이 있는데 이를 눈치챈 소비자들이 불매운동까지 언급하며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토블론은 그 후 다시는 이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기업들은 제품의 양을 다시 돌려놓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줄어든 양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현재 제품 그대로에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에서 시작된 슈링크플레이션이 중소기업에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라며 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민 납세자들의 70% 이상이 돌려받는 텍스 리펀드, 즉 세금 환급금이 주별로 큰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는 4천 달러가 넘는 반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3,500달러 안팎인 데 비해 메인, 오레건, 버먼트, 아이오아는 3천 달러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금 보고가 마감됨에 따라 미국 납세자 1억 6천만 가구의 70%가 넘는 1억 3천만 가구가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금을 받고 있습니다. 올 4월 초까지 받은 평균 리펀드는 3,225달러로 전년보다 300달러 늘어났다고 IRS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IRS로부터 돌려받고 있는 텍스 리펀드의 평균 환급금은 각 주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평균 텍스 리펀드가 3,651달러였던 팬데믹 직전에 2019년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별로 큰 격차가 났으며 최저와 최고는 거의 두 배나 차이 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텍스 리펀드를 받은 주는 와이오밍 주로 평균 5,027달러나 됐으며 가장 적게 받은 주는 메인 주로 2,752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평균 소득은 낮지만 부촌 몇 곳이 있는 와이오밍 주를 예외로 하고 대체로 대형 주들이 텍스 리펀드가 많았고 소형 주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평균 텍스 리펀드가 4,444달러였고 플로리다는 4,301달러였습니다. 텍사스는 4,123달러, 캘리포니아는 4,010달러로 모두 4,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소형주지만 뉴욕과 이웃하고 있는 커네티컷주는 평균 소득액이 많아 4,461달러로 뉴욕보다 많이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메릴랜드는 3,583달러, 버지니아 3,424달러, 조지아 3,461달러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반면 메인주가 2,752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오레건 2,896달러, 버몬트 2,924달러, 와이오와 2,952달러로 3,000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각 주별로 텍스 리펀드 평균액이 크게 차이나고 있는 주된 이유는 페이체크에서 얼마나 많이 위스홀딩했다가 IRS에 세금을 대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냈다가 오버돼 되돌려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WKTV 뉴스 김윤매입니다. 임기 첫 해였던 2021년 한 해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61만 달러를 번 대비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170만 달러의 소득을 올려 거의 3배나 더 벌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세로 바이든 부부는 15만 달러를, 해리스 부부는 52만 달러를 각각 납부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도 연방 개인소득세 세금 보고가 마감되면서 미국의 정부 통령의 납세 기록도 다시 공개됐습니다. 임기 첫 해였던 2021년 한 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부부는 연 조정 소득으로 61만 702달러를 번 것으로 세금 보고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60만 7천3백여 달러와 거의 비슷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로 대통령 연봉으로 37만 8,333달러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노바, 즉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질 바이든 여사는 6만 7,116달러를 벌었습니다. 바이든 부부는 연방세로 15만 439달러를 납부해 소득세율은 24.6%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세로는 델라웨어 소득세로 3만 달러, 버지니아 소득세로 2,700여 달러를 냈습니다. 바이든 부부는 지난 한 해 1만 7,400달러를 기부해 소득의 2.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0개 비영리기관에 기부하면서 세상을 떠난 큰아들 보바이든 재단에 전체 3분의 1인 5천 달러를 보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더글라스 에모프 부부는 전년과 같은 170만 달러의 연 조정소득을 기록했다고 세금보고했습니다. 부통령 부부가 대통령 부부보다 근 3배 많은 소득을 올린 셈이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연방세로 52만 3,371달러의 세금을 납부해 개인소득세율은 31.6%를 적용받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지난 한 해 2만 2,100달러를 기부해 소득의 1.3%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소득에 비해 너무 적게 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매년 텍스테이에 맞춰 연방소득세 세금보고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부터 다시 재개된 겁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항공기와 기차,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시키고 있는 연방정부의 조치가 연방지법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아 중단 위기에 몰렸습니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무효 판결을 내려 5월 3일까지 연장됐던 CDC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연방법무부의 항소와 항소법원의 번복 결정이 없으면 폐지되게 됐습니다. 연방차원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남은 항공기와 기차, 전철, 버스 등에서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정격적인 무효 판결로 중단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템파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KC 김볼 미젤 판사는 항공기와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시켜온 CDC의 정책은 법적 권한을 뛰어넘고 연방법상 규정 절차를 어겼다며 불법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미젤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연방지법 판사로 보수파로 분류되는데 지난해 7월 마스크 의무화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소송에 무효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CDC는 당초 18일 만료 예정이던 항공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5월 3일까지 연장했는데 연방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연방항공청과 검색을 맡고 있는 TSA 연방항공안전청은 기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들을 적발해 벌금을 물리고 있는데 1차 적발 시 1,000달러, 2차 적발 시 2,000달러, 3차 이상은 3,000달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 쓰기를 놓고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와 충돌이 벌어지면서 무례한 승객으로 넘겨지면 최근 최고액인 8만 달러 안팎의 벌금이 부과된 적도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을 삼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항공기와 기차,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의 마스크 쓰기는 폐지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항소해 항소법원 판사가 1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려야 CDC의 마스크 쓰기가 계속 시행될 수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의 항소와 항소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 4월 18일자로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DC의 항공기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는 비단 승객들로부터 반발을 자주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각 주에서 식당과 술집,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거의 전부 해제한 상황에서 연방 차원에서만 연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민주당도 BA2 하위 변이가 기승을 부려 신규 감염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나 연방 차원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항공기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마스크 쓰기에 대해 의무화를 고집하기보다는 승객들의 자율선택에 맡기려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푸틴의 러시아를 고립, 약화시키는 새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와는 더 이상 협상, 공존하지 않겠다는 전략이어서 이른 시일 내에 대화와 협상, 휴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전쟁이 두 달을 막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푸틴의 러시아와는 더 이상 협력 공존하지 않고 고립, 약화시키겠다는 새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새로운 장기 전략을 수립해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하게 될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새 장기 전략은 푸틴이 끄는 러시아와는 더 이상 협력과 공존하지 않고 고립, 약화시키는 전방위 조치들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이를 위해 나토 30개 동맹국과 미국 방부가 국방장관회담에서 유럽 방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의 청사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국무부는 외교장관회담에서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의전을 끝내는 방안을 중점 토의하고 있습니다. 새 장기 국방전략에서는 나토 가입을 신청하려는 핀란드와 스웨덴으로 나토 동맹을 더욱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옛 동국권 동맹국들에 대한 증파병력의 항구 주둔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새 장기 고립전략에서는 러시아 푸틴 정권의 핵심 수입원인 원유와 천연가스까지 전면 봉쇄하는 오일과 게스엠박으로 전환시켜 러시아 국가경제를 고립, 약화시키는 통제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현재 천연가스의 40%, 원유의 2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탄수는 수입을 금지시킨 데 이어 올 연말까지는 천연가스를 3분의 2나 삭감하겠다고 공표해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유럽 각국이 대체 수입선을 찾고 클린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대로 러시아 오일과 게스엠박으로 탄행한다는 전략인 것을 해석됩니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러시아의 국가 부도를 유도하고 국가경제를 현재 세계 11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에크 설립은 배학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NBC 일요토론인 언론과의 만남에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장기 3대 목표는 자유롭고 독립된 우크라이나 약해지고 고립된 러시아 더 강해지고 단합되며 결연해지는 서방이라며 3대 목표가 동시에 가시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장기 전략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와의 대화 협력문을 열어놓아야 한다며 다소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중대 고비를 막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서방에서도 물가 급등을 비롯해 역풍을 감내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